광주 서구는 약 86억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 서구는 지난 26일 치평동과 서창동 등 광주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 2만 5,581명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약 86억 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보상 기간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7개월이고 소음 대책지역 1,2,3종에 따라서 월 최대 3만 원에서 6만 원 사이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. 보상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.